예술을 만나기 힘든 곳곳에 예술단체들이 찾아가서 소중한 예술 경험을 선사하는 사업이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입니다. 지역협력부의 양한성 부장님이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총괄하고 있는 양한성 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4년부터 그때 당시에 복권기금 사업으로 출발해서 현재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시간적인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 쉽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국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체에 어떤 여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제 향유를 하는 수혜자의 특수성들을 최대한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심의 기준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하시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23년도 올해 사업을 작년에 개선 포인트들을 작년 사업 설명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실제 예술단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원단가 회차당 지원단가의 최소 최대 단가를 좀 높였다든지 그리고 원래 12회 정도 최대 회차였는데 15회 정도 총 수행회차를 조금 늘렸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 변화를 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체가 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아쉽거나 좀 가려웠던 갈증을 느꼈던 그런 사각지대적인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사업을 밀도 있게 고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개선 포인트를 잡아본 바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노년 등등의 6개 대유형 그리고 세부 유형 각각의 6개 유형 안에 있는 세부 유형 시설들 17개가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17개 세부 유형 방문처 시설이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 유형이냐 당연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라 다를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 기타 여기에 속하지 못한 다른 얼마든지 기타 세부 유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명제 하에 저희가 각 시설 6대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기타 시설 유형들 추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정시설과 군부대의 특수 유형을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된 배경은 방문처가 실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시설을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계시는 수혜자 입장에서 어떤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아동 어린이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병원 일반 병원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좀 개선된 어떤 방향의 입각에서는 아동 유형에 신청을 해서 실제 수혜자의 관점에서 효과성이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용을 하고 또 심의도 맞춰서 그쪽의 속칭 저희가 번지수로 얘기하는 제대로 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매력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배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금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큰 틀의 변화가 매칭형 그중에는 저희가 예술단체가 연말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발표가 되고 이듬해 연초 1월달쯤에 해서 저희가 각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체 실제 선정된 단체의 각 개별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수준으로 저희가 양식화한 어떤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 운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알치투어.or.kr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홈페이지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방문처 수혜자들이 직접 접속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유치신청을 하면 저희가 외수연예가 한 두 달에 걸쳐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리는 연결드리는 그런 매칭형 구조로 지금 정착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일괄 매칭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 스스로 조금 일부라도 발굴을 직접 기획을 해서 발굴을 하는 순회처를 직접 발굴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위헌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리고 의견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매칭형과 매칭과 발굴 혼합할 수 있는 그 양자 간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선의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어떤 방식은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원 회차도 기존에는 일괄 최대 15회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디폴트로 저희가 변성을 해가지고 심의 때도 회차 단가를 곱하기 15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 지원 결정회과 지원 당체 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이 부분 역시 단체들이 연간 또 스케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단체의 어떤 여건상 조금 15회차를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조금 목소리들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도 회차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폭을 좀 열어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어떤 어떤 순회 사업의 성격인 만큼 어느 정도의 최소 순회 회차는 좀 충족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7회 이상 14회 이내 정도 수준에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의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연계 지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아까 창작 산실이라든지 여러 저희가 아르코가 지원했던 좀 좋은 작품들이 현장에서 유통이 되고 많은 특히 이제 전국 수도권 외 지역 시민들이 조금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심의에서 이런 걸 조금 저희가 조금 유도 역할을 해가지고 조금 일종 최소한의 어떤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저희가 조금 그 효율성을 좀 기회보고자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장표에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계속 부연적으로 그 다음 장표에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첫 번째 장표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부 유형이 올해 17개 유형에서 24개 유형으로 확대된 화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대동 소위하고요. 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아동 기타 시설, 청소년 기타 시설 각각의 기타 시설 유형들 추가가 됐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기존의 중고등학교가 조금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연령대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유형 내에서 조금 저희가 예전에 세터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탈북민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정식 표현이 통일반에 문의해본 결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조금 일반 국민의 포용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추가 신설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정 방식, 아까 말씀드린 매칭형과 단체가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혼합형을 제가 병렬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고요. 다만 매칭 발굴 혼합형의 경우 총 지원 회차 중에 30% 이내 예를 들어 15회를 고정형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4.5니까 4회가 되겠죠. 4회 이내로 발굴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선택 회차를 12회로 선택을 했다. 15회가 아닌 12회로 했을 경우에는 3.6이니까 3회 이내로 저희가 발굴 회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을 조금 병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선택권을 분열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차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15회에서 선택형까지 확장하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꿨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청 분야 문학, 시각, 연극, 뮤지컬을 비롯한 공연예술, 다운예술, 문화일반 총 8개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거고요. 기존 6개 대유형, 지금 확장된 24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등이 정해진 6개 유형은 1개 유형만 태그를 하시고 그 아동 각각의 세부 유형들은 복수, 2개 이상의 복수 유형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예산액은 저희 128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차, 회당 지원금액은 작년에 이미 개선했던 부분인데 원래 300에서 600까지였는데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회당 지원금으로 변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총 지원 결정액은 저희가 심의 때는 회당 지원금액만 결정을 하고 신청하신 희망회차라든지 고정형 15회 각각의 개인의 선택에 따른 회차를 적용을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총 지원 결정액을 산출하게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총 지원 결정을 감안해가지고 지원 단체 수는 결정이 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매칭 과정이라든가 이듬해 여러 가지 교부 단계에서 방문책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회차수 미만으로 저희가 조정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전연도라 거의 대동 소위한데요. 특히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특히 공연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동영상 파일을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문학, 시가, 기술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제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약간 달라진 점은 아까 창작상실 쪽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사업이 지원 신청 단계에서 연출진 주요 주인공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적시를 했다가 이듬해 교부 단계에서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바꾸시는 분 단체가 조금 계세요. 이 부분들은 사실 심의 결과를 조금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출연진에 대해서는 조금 참여 동의 여부를 태그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장치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동의 확인서를 소정 양식에 따라서 추가로 별첨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접수고요. 저희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업로드가 많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각 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미리미리 여유를 두시고 조금 저희가 신청 등록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전년도랑 거의 기본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보조금을 교부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단계는 실제 내년도 4월달이나 5월 정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의 방법 저희가 서류 심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로 동영상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동영상 심의까지 저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검토 후에 채점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워낙 신청 건수가 매년 보면 많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7,700여 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일 심의위원회에서 소화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예상이 돼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복수의 분과체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의 기준 세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수행 계획의 구체성, 단체의 역량 그래서 총 세 가지 기준으로 심의를 하겠고요. 세부 평가 내용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따 참고사항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아마도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선정 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합니다. 단순히 서면 평가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결과들이 제대로 좀 활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주 좀 미흡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 연계 지원 차원에서 가산점을 저희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참고사항 간단히 다른 참고사항도 많은데 조금 몇 가지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 발굴, 혼합형의 경우는 조금 이걸 선택한 단체들에 대한 심의 기준은 약간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심의 책자도 아마 나와있지만 여러 가지 과거에 방문처를 발굴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그에 따른 방문처 네트워크 보유 기반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굴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견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걸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해당 이 유형을 선택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 기준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 동의 확인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참여자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이 좀 필수적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고요. 필요 시에는 좀 가볍고 이런 부분들은 가벼운 변경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처 담당자라고 이만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면밀하게 당초 신청했던 버전하고 너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밟을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원 단가, 항목별 지원 단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단가가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는 회당 10만 원이 조금 약간 과다 편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5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조정을 좀 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국내 여비 단가 같은 경우 여기 많이 유리비나 물가사 올리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현재 1인당 3만 원으로 되는 부분들은 5만 원까지 조금 단가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원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차피 이 부분들은 어느 방문처가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방문처 배정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는 프로그램 일정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거리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충분하게 저희 사무처럼 유연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조정 편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 방식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로비 2층에 저희가 안내부스 설치되어 왔으니 그쪽 부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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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